오늘 아침 페이지2, 정용진, 김동원입니다. 네, 3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페이지2, 라이브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광고 하나가 좀 나갔는데 바꿔야 되겠네요. 못 듣겠는데 저는. 왜? 너무 민망해. 아니, 왜 팟빵 광고에 특화되어 있잖아, 자기가. 괜찮았어. 이 광고는 저희가 좀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지나면 주말이 됩니다. 오늘 활기차게 또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한 두 달 되니까 적응됐는데, 나는. 어떤 게요? 아침에? 주중이나 주말이나 뭐. 큰 차이 없이. 큰 차이 없어. 내가 지금 나이가 더 많잖아. 힘 좀 내세오. 자, 어제부터 저희가 약간 경제 뉴스 브리핑을 좀 바꿨는데요. 3프로 TV, 뉴스 3으로 바꿨습니다. 3프로 TV의 뉴스 3. 사실 경제 뉴스가 따져보면 하루에 100개씩 이상 나오죠.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저희가 소화할 수 없고, 또 역시 소개해드리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의미 있는 뉴스,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될 뉴스만 딱 3개 골라서 그 뉴스에 대해 뒷얘기가 됐든, 아니면 그 뉴스에 진짜 갖고 있는 의미, 혹은 저희 제목처럼, 페이지 2처럼 그 뉴스의 이면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경제 뉴스 브리핑을 좀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코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3프로 TV가 되겠습니다. 네. 3프로 TV, 뉴스 3으로 시작합니다. 유튜브 3프로 TV, 뉴스 3. 첫 번째 뉴스, 뉴스 1은요. 정부가 23년 만에 코스피아, 코스닥 등 증권 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투자 확대로 자본시장 활성화될 거라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또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또 코넥스 시장이라고 코스닥 이전에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이 상장되는 코넥스 시장은 인하폭을 0.2%포인트로도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자하는 데 뛰어가는 게 더 적어진다는 거겠죠. 그런데 증권 거래세율을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0.05%포인트 내린 거면 얼마입니까? 한 100만 원에 500원인가요?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 헷갈리시죠. 그런데 오늘 헤드라인만 보면 정부가 거래세 인하하고 거래세 폐지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건 너무 찔끔 내렸다. 0.05%포인트?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퍼센트포인트라는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 예를 들면 0.3에서 0.25%로 낮췄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100분율로만 따지면 절대 100분율로 따지면 이게 16.66% 낮추는 거라고. 0.3에서 0.25로 낮추는 거라고. 그런데 퍼센트포인트로 표시를 하면 0.05%포인트가 되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사실 많고 작은 걸 떠나서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주식 100만 원씩 팔면 거래세가 지금 현재는 3,000원을 내신다고. 0.03? 그러니까 3,000. 0.03%. 0.3%. 0.3%. 당신이니까 나도 헷갈리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0.05%를 낮춘 0.25%로 하면 2,500원으로 낮아지는 거지. 3,000원이 2,500원으로 낮아지니까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16.66%의 인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어쨌든 그 비율로 따지면. 그렇지. 그런데 이제 100만 원 원치로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게 천만 원이면 뭐예요. 3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되고 1억을 하면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 내가 뭐 1억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한 번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매매할 것 같죠. 그런데 또 자주 매매하면 이 거래세 부담이 상당해요. 그런데 이 거래세가 0.3%로 된 게 96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3년 만에 인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96년도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충 우리나라 예금금리가 한 10%대 초반 12, 3% 대출금리는 15, 14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2%, 3%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시중금리는 5분의 1토마 가까이 났는데도 이 거래세는 계속 0.3에서. 이거 불합리했어요. 낮췄어야 돼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항상 거래세를 낮추면 우리 투자자들이 두려워한 게 뭐냐면 이거 양도세를 지금 면제해 주고 있잖아요.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주식 팔고 살 때 물론 대주주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세금을 일부내요. 그렇지만 정영진 씨나 저 같은 경우는 세금 한 푼도 안 낸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팔 때. 이익이 나도. 그런데 이제 거래세는 낮추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생길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정부가 어제 같은 날 조치를 같이 내놓은 게 양도 차익과 양도 손실을 통합해서 계산한다. 이걸 통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맞는데 항상 불만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10년 동안 투자해서 퉁 치면 나 결국 손해봤는데 거래세도 떼고 차익 생길 때마다 떼간다고? 난 그거 못 내. 나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발표한 거는 연간 1년 동안 계산해보니까 정영 씨가 SS로 500만 원 손해봤어?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400만 원 이익 봤어요? 그럼 세금 안 내게 해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 400만 원 이익은 못 봤는데요? 아니. 400만 원이 아니라 어쨌든 손해보면 손해보거나 이익을 퉁 쳐가지고 통산했을 때 손실이 나면 이익 난 양도소득세도 안 받는다는 게 그게 맞는 거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라든지 파생상품 쪽으로도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단계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0.05%포인트지만 16.66%를 낮췄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낮춘다는 그런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또 주식 안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실 수 있잖아. 야, 그거 세금 세수 줄면 우리 나라 산림살이 걱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현재 한 8조 정도 거래세가 거쳐요. 물론 이제 장이 좋으면 더 많이 거치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4만 원 할 때보다 10만 원 할 때 거래세가 더 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8조 정도니까 16.66% 하면 정부의 입장은 한 1조 4천억 원 정도 세수 결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작년 재작년 다 세수 잉여거든요. 그러니까 1조 4천억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기존에 이 세금을 걷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잖아요. 기재부에서는 이거 반대했다고. 왜? 양도소득세를 생기면서 거래세를 낮추면서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좀 미직직한 입장을 보였거든. 그런데 누가 한마디로 했냐면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헤드가 누구예요? 이해찬 대표잖아요. 아니다. 이거 거래세 인하해야 된다. 딱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바로 알았어요. 정프로 원값인데? 그렇게 해서 이런 정책이 시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세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느낌이. 양도세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양도세? 양도세는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주식에서 돈이나 버세요, 먼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이 오늘 매매가 정지된다면서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지금이 거래소든 코스닥인 재무구조가 조금 안 좋은 회사들의 사실 공포의 시즌이에요. 왜? 왜냐하면 상장사들이 이게 적정한 회계의 기준을 지켰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서 거래소에다가 이걸 제출을 하는 기한이 있어요. 그게 어제였어요, 21일 날.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이 감사고소를 제출을 못한 거예요. 이 큰 회사가 왜 못 내요? 그러니까 문제지. 그래서 22일, 오늘이죠. 하루 동안 거래를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 풍문이 뭐가 돌았냐면 어제 2018년도 사업감사보고서에 이 아시아나가 회계사로부터 적정하지 않다, 비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풍문이 돌았단 말이에요. 이거 풍문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네. 주식이 증권가에 떠도는 소식이. 네. 거래가 좀 이상하고 주가가 빠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풍문이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따져보니까 괜찮아요. 오늘까지, 22일까지, 22일 오후 6시까지 그렇지 않다. 우리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적정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거래는 재개가 돼요. 네. 월요일날 재개가 돼요. 오늘 아침 7시에 지금 아시아나 감사보고서가 제출됐다는 긴급 소식이 또 우리 채팅창에서 올라오고. 아, 제출됐대요? 뭐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기사가 어젯밤 23시 20분 뉴스인데 네. 제가 최신 뉴스를 특정으로 이제 본 건데 아, 제출됐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을 좀 드리면은 한정이 떴다는 얘기가 한정? 네. 한정은 관리 종목으로 가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감사의견은요. 적정과 비적정으로 크게 나눠요. 역시 전문가 하나 있으니까 좋다. 우리 채팅창 진짜 속보송 끝내준다, 그렇죠? 아니, 우리 김 프로님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전문가 있으니까. 아, 한정한다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아, 적정과 비적정으로 나누는데 적정은 뭐 적정하게 재무제표가 기록이 됐습니다. 문제 없는 거고. 비적정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정이 있고 의견 거절이 있어요. 한정은 뭐냐면 이 재무제표의 일부분의 감사이니, 회계법이니 이거는 문제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특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고치면 된다. 그런데 의견 거절은 뭐냐 하면 나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 못 냅니다. 볼 것도 없다, 이거는. 이거는 회계준칙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회계사로서 의견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게 의견 거절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의견 거절. 의견 거절이 훨씬 중요하지. 그래서 한정을 받으면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아시아나항공을 거래소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거래는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의견 거절이 되면 퇴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의견 거절일 경우에는 주권 매매 거래가 일단 정지 상태에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비롯한 상장 폐지에 대한 수순을 밟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 거절이 나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도상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더라도 퇴출은 바로 결정되지는 않는 게 금융위원회가 한 번의 비적정 감사 의견으로 인해서 상장사가 증시에 퇴출이 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유예 조치라는 걸 뒀거든. 그래서 만약에 비적정 한 의견, 한정이라든지 의견 거절을 받더라도 올해 안에 적정 의견을 받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한다든지 또 내년에 우리가 잘 개선을 해서 적정하다라는 그러니까 2019년도 회계 년도가 되겠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상장 폐지가 사유가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 다시 상장사로서 재개되는 유예 조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년 동안 퇴출을 된다라는 어떤 유예 조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큰 항공사가 한정이다, 의견 거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이 항공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지.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많이 늘어지만 저가 항공사가 지금 워낙 긍세가 많이 생겼습니까? 거기다가 아시아나그룹의 모그룹인 금호그룹 이런 금호아시아나그룹 아니에요? 여기가 굉장히 유동성 위기 힘든다는 얘기들이 드니까 이거 제대로 투자됐을까? 그러면서 회계적으로도 감사인이 한정해서 혹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낼 정도니까 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국적 항공사인데 그러니까요. 항공산업의 또 단면을 보여주는 면이다. 오늘 아주 좋았어요. 그래요? 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한 5천 원 나올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실시간. 그나저나 정프로하고 김프로한테는 정말 인색하시네. 김지훈 박사 오면 떡떡. 5만 원짜리 남았던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나공의 한정 판단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러면 주식 거래는 안 되는 거죠? 아니에요. 오늘 제출하면은. 오늘은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월요일날 이제 재개되는 거죠. 다시 재개되는 거죠. 그리고 SK그룹이요.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민영그룹 1위 빈그룹 있죠. 거기에 지분 투자하면서 사업 제휴 관계를 맺게 되는데 작년 9월에 이미 민영기업 2위인 마산그룹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 민영 1, 2위 기업이 모두 SK그룹과 또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된다. SK가 베트남 쪽에 굉장히 의지가 많은 모양이네요. 그렇게 또 SK그룹이 지금 삼성그룹 다음으로 현금 유동성이 제일 좋은 회사예요.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로 원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SK 동남아 투자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SK주, SK텔레콤, SK하이닉스,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동남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10억 달러? 네. 베트남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뉴스를 꼽았냐면 우리 베트남에 투자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도 거기다 공장 지었죠. 하나그룹도 베트남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투자가 몰려요. 그러니까 베트남 미래가 밝다 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베트남 주식들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사시는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베트남 지수에다가는 투자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수에 투자하는 거죠. 네. 발전해요. 발전하는데 거래소의 지수에 추종하는 어떤 투자를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냐 보세요.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1989년도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 넘었어요. 그런데 2000포인트 그러니까 두 배 가는데 몇 년 걸렸냐면 2014, 2015년 이 정도까지 갔거든요. 2005, 2006년 그러니까. 그런데 엄청난 10여 년씩 되는 거야. 한 15년, 26년. 그런데 왜 그러냐면 계속 상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규 상장이. 그럼 계속 이렇게 좀 빠진구나. 그러면 이제 돈을 나눠 써야 되잖아. 시장에 투자도 늘지만 계속 기업들이 새로 상장이 되면 지수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베트남의 SK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한화그룹처럼 1등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특정. 이런 회사를 제가 특정해서 지칭하는 건 아니고 전망이 좋은 개별 회사들 몇 군데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지수를 추종하면 베트남은 발전했는데 지수는 그대로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단 쭉 커진 다음에 그다음에 지수가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또 환에 대한 변동성이라든지. 왜냐하면 동환대, 동화의 변동성에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되고 투자의 방향성도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갖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뉴스를 꼽아봤습니다. 좋은데요? 김 프로님. 세계로 줄이면 이런 효과가 있다니까요. 김 프로님이 제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경제 전문가였어. 네. 경제 전문가였어. 좋아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 뉴스 3 이렇게 오늘 3개 정리했고요. 그러면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꼼꼼한 금요일. 역시 또 김일구 연구원님이 또 준비하고 계시죠? 광고 듣고 김일구 연구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금요일은 꼼꼼한 금요일입니다. 김일구 연구원 38이 overlooked.